아무도 안내렸는데? 큰일났다. 안내리는데 그래도. 이제 절반정도 내렸네. 문제가 있겠는데 우리? 레디 고! 레디 고! 우리 마구 따준야도 안넣어져? 오예 장가방 오케이 엠퍼 무작위로 죽이시면 될 거에요 오 여기 육배율이 있어요 오 8배 줬다 그냥 쎄다 야씨 8배 안 줬으면 니한테 가야 되는데 4배 필요하신 분 4배 있다 연우야 차타고 산 위로 올라가자 니 그다 안줬나 차껍고 봐봐 저 위로 올라가자 여 위로 2번 지금 2번 마킹던데 그쪽으로 그냥 2번까지 혼자서 올라올나 차껍고 내가 뛰어갈게 원이 바뀌고 나면 하나씩 와 여기 옷이 좋은데 최강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야 이거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저 연연히 차껍고 내려오네 다른사람부터 그냥 갑시다 이거 저거 보고 가야 돼 원 보고 가야 돼 원 보고 수도 없어도 여기까지만 그까만 내려가 그까만 내려오고 원 보고 가야 돼 저거 뒤에서 오는 거 그렇게 보면 안 좋은데 그럼 못 잡는다 저 밑에 내려가 보고 우리 수백어스 위에 계십시오 저랑 중간 중턱에 여러분 그 밑에서 파밍 하던 거 아니면 좀 뭐 봐봐 근데 4명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여기 밑에 아무도 없다는 거 결론은 원이 좁아져야 나오나 저 언덕이 있죠 저 언덕 위로 올라와서 언덕에서 째 거다 저 위로 올라가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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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언덕 그 언덕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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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뭔데 C4 뒤로 뒤로 뭐야 이거 뭐야 어쩌면 차 타고 자살하다가 저 또라이 새끼 저 또라이 새끼 아잇 니가 쫌 아 저기 있었는데 아우 저 해도 좀 하네 임마 이만 살리지 마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뒤로 뒤쪽 뒤쪽 내 쪽을 대쪽 대쪽 그렇지 대기 대기 아 죽는다 죽는다 아 살리지 마라 그만 살리지 마라 아니 여기다 10%를 왜 터뜨려 와 인발 진짜 잘 됐는데 저 살리지 마라 아이고 뭐야 또 죽었어 살았어요 구급상자 봅시다 어디 봤다 저 반짝거리는데 잡는다 저 저기 저거 잡는다 저 저기 저거 아 아 아 아 아 저기 250방향 다 들어갔다 이 새끼다 다 모여서 싸지마봐 모여서 하면 죽는다 다 죽는다 조금 뒤로가 싸야 된다 어 도망갔다 갑자기 오토바이 있네 와 차도 없네 많이 아프진 않네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거 아이씨 약간 그 새끼 그거 시퍼만 차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가겠구만 야 진짜 좋았는데 이거는 맞잖아 이거 무조건 움직이는 것도 대박이었는데 뭐하는 새끼야 그거 시퍼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퍼만 했으면 진짜 완전히 대박인데 무기 좋고 총 좋고 사람 다 살아있고 아 이제 뛰다가 죽는데 스피커 선생님 구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드시고 가십시오 그거 조금 너더라도 드시고 가는게 맞아요 이거 안그러면 뛰다가 한방 맞으면 그냥 죽거든 난 다 오고 가니까 누워가지고 바로 물어 아 연우는 아직까지 안고 와 이거 뭐 개구생이고 이거 바로 뛰어야 된다 약 먹고 또 드링크 진통제 바로 가야 된다 온 안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와 이거 진짜 좋은 자리였는데 갑시다 오케이 무조건 가야 된다 여보세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니 울린다 음성을 끄고 있어라 또 울려요 쟤 마킹엔데 있죠 저리 가야 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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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초 남았다 미리 뛰는게 맞다 마라톤 게임인데 여기가 아마 마지막 쯤 될거 애들 다 모이니까 3 2 옵니다 뒤에 이제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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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그 뭐고 원래 걸치기만 걸쳐 원래 걸치기만 걸쳐 그 다음 확인 저거 확인 안에 있을거 같던데 내 움직일게 할게요 저거 없는거 같은데 하도 이런거 많이 죽어가지고 내가 갑시다 쭉쭉쭉 3명이면 해볼만 하다 오른쪽 위에 와우 저 능천위에 하나있다 아 이거 옆에다 아 저 위에 하나있다 조졌네 스피커 선생님 저쪽 돌아서 와주십시요 밑으로 밑으로 어 그리오면 괜찮아 오케이 야 저 오른쪽 위에 네 명이 내려오더라구 이렇게 합니다 저마다 이루어올 수밖에 없다 와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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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무 500레벨이다 아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우리가 먼저 땅도 선점할 수 있었는데 아 개 아깝네